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오늘도 주식헌터 13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업종과 그 업종 내에서도 탑직 종목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실적 성장주들 두 종목도 준비했으니까요 열심히 좀 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주식헌터 강의하기에 앞서서 어닝 시즌이 이번 주에 마감이 됐습니다 상장사라고 한다면 이번 주 화요일 날 아 월요일이죠? 월요일까지 분기보고서 제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해당 회사들 실적이 얼만큼 잘 나왔고 어느 사업부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동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올라가지 않았던 소외받았던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분출되는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3분기 어닝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실적이 뛰어난 우량주들 중소형주 중에서도 실적이 월등히 좋았던 기업들 찾아보셔서 포트에 좀 담아놓으신다면 이번 4분기 연말까지도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 수 있는 옥석가리가 된 종목들을 편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실시간으로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시도 될 좋은 종목들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 이번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크게 뛰어넘는 기업들을 자주자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시간 자체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채널 추가해서 오신다면 거기 안에는 장전에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되는 미증시, 국제유가, 환율 이런 부분들을 다뤄드리는 브리핑 자료를 드리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공부하실 종목들 당연히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들 많이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 강의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버튼 나옵니다 편하게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답신으로 문자가 갑니다 그 문자 안에 있는 영어 링크 클릭하셔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샵 377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줄 수 있는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도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질 업종과 주도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오늘 섹터는요 일전에 2차전지 쪽을 다뤄봤다면 실제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가져와봤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3분기 실적이 많은 걸 갈라놨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3분기에 실적이 미끄러진 기업도 있고요 물론 제가 오늘 가져온 기업은 계속적으로 QOQ 분기별로도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포트에 현입을 시켜야지 연말까지 좋은 성과물들을 만드실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럼 과정 안에서 해당되는 두 개 기업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오늘은 산업 부분을 좀 차치하고요 바로 기업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주도주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기업은 화신이라는 기업입니다 종목 코드는 010690이고요 여기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샤시 부품이라던가 바디 부품을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 2차전지 섹터에 얘기를 드리면서 관련돼서 큰 카테고리 줄기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완성차 시장은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은 압도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서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당연히 2차전지 쪽이 익스포저가 가장 높겠지만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전략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 안에서 부품사들도 좋은 실적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신이라는 기업은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의할 정도로 잘 나왔던 기업이고요 당연히 전반 고객사인 현대차, 기아, 그리고 폭스바겐 북미 전기차 공장에서 동반 투자를 같이 할 정도로 앞으로도 더더욱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샷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바디라고 하는 부품은 기존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하지만 밑에 제가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바로 북미 업체 배터리 케이스 수주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실적이 반영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리제이팅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내연기관뿐만이 아니라 내연기관에 있어서도 고부가 가치 제품 그러니까 비싼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실적이 좀 잘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내연기관 플러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배터리 케이스 부분들까지 같이 좀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비중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큰 시장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럽 시장이 있고요 북미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쪽에 대해서 매출 분포도가 고르게 되어 있다는 건 회사의 스펙트럼이 높다는 건 리스크가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해당 회사는 자동차, 샤시 부분 쪽에서 매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고객사가 좀 다변화되어 있다는 부분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현대차, 기아, 그리고 폭스바겐 그리고 북미 고객사들도 지금 충분히 레퍼런스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당연히 이미 3분기 실적으로 입증을 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인도 시장 쪽도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막대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높아졌다 그 부분은 이번에 환율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3분기에 굉장히 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신에 대한 기업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적자 기업이었고요 작년에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242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률은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1년에 매출액이 1조 2,30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200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고요 올해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비싼 자동차에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많이 납품했기 때문에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정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5배 성장한 영업이익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3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상향 조절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과 내후년에도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사실 올해 실적 성장폭이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는 지난번 9월 10월 하락장에서 바닷건에서 머물고는 있지만 충분히 다시금 재차 반등을 해 줄 랠리는 이번에 3분기 실적이 견인차가 될 것 같고요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도 좋은 호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영업이익률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6%씩 꾸준히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매출액이 크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케이스에 대한 부분 고 부가가치 제품들의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매출 성장보다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에 대한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EPS로 계산을 한다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순이익 성장률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투자의 팁을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0년 적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시작했고 부채 비율은 이번 2분기 기준으로 200% 언더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바라보는 부채 비율 기준은 100% 언더가 좋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이 회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적 성장률을 높고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열심히 회사가 버는 돈으로 부채를 차곡차곡 갚음으로써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유보율은 높아지고 유동 비율은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율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에 1600% 정도가 됐었는데요 200% 정도 높아진 1840% 정도가 되고 있고요 유동 비율은 사실 2018년에 88%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0% 언더였지만 2022년 올해 2분기에 107%까지 높아진 상태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3분기 실적이 계산이 된다고 한다면 유동 비율은 훨씬 더 높아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생각외로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산업 분위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돈을 버는 과정에서 부채 비율은 낮아질 거고 회사의 곳간에 돈은 차곡차곡 쌓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펀더멘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PER 기준 실적이라고 놓고 본다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이 회사의 PER 밴드 최하단 선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자산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PBR로 놓고 본다면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업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부터는 실적이 고속성장을 하기 때문에 PBR 기준보다는 PER 기준이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PER 밴드 선의 중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저는 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퍼 주로서 목표 주가는 12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기업에 대한 좀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재무 안정성 지표를 파악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 채널에 많이들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만 하시더라도 투자에 도움되는 많은 양질의 컨텐츠를 가져가실 수 있다고 저는 좀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버튼만 편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답신이 갑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링크 스마트폰에 들어가셔서 문자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되시고요 샵 37715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깐요 많이 많이 신청하시고 많이 많이 이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저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황금 주도주는 백산이라는 기업입니다 저는 이런 기업들을 하이브리드형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사실 자동차에 완전하게 오리엔트 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신발 만드는 제품 고객사한테 합성피역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산이라는 기업은 제가 자량용 합성피역 부분 플러스 그리고 신발이라든지 매장지에 들어가는 합성피역 시장 같이 얘기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합성피역에 대한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점으로도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지만 2027년까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용 뿐만이 아니라 이 합성피역이 사용되는 사용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기술력과 해당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꺾은선 그래프를 보시게 된다면 차량용 내장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유의 깊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백산이라는 기업 안에서 차량용 내장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존 신발 쪽에 비중이 컸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회사는 차량 쪽에 대한 레퍼런스를 쌓아가면서 이 두 개의 부분이 회사의 매출 주축원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리마인드 명심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용 쪽에 대해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PU 합성 피역에서 제가 주석을 좀 달아봤는데 간단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가죽 대비해서 경량화 소재에 접합하기 때문에 우수한 내구성과 접이용 그리고 친환경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해성 문제, 사람의 어떤 피부와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선호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주행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인프라가 약한 상황에서 주행거리가 약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소비에서 좀 등을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완성차 업체는 차량을 경량화시키는 소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합성 피역이 어느 정도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브랜드에서 지금 인조 가죽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세계적인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잖아요 비아디,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기아 이런 기업들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전기차에서 합성 피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인조 가죽이라고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이유는 주행거리 쪽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오리엔트되고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백산이라는 기업은 앞으로도 레퍼런스가 계속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또 막대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 합성 피역에 대한 사격처가 단순히 전기차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많이 소용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용 가죽 문제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용 가죽보다는 지금 합성 피역인 인조 가죽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백산이라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 인조 가죽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력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백산이라는 기업이 차량용에서 합성 피역 납품 차종 수가 어떻게 되고 이제 추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신발에 들어가는 합성 피역 밖에 담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량용에 대한 합성 피역에 대한 차종 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 레퍼런스가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신발 쪽에 대한 부분 소재 그리고 차량용에 대한 소재 부분들 맞물려서 이 회사의 원투 펀치로서 주축이 되는 매출원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스포츠 의료 부분들도 솔직히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인조 가죽 많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어떤 자염동물보호 쪽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사실 인조 가죽은 인조로 가격 섬유 원재료를 만들기 때문에 이슈가 없긴 하겠지만 동물에 대한 가죽을 한다면 동물보호에 대한 차원의 이슈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피역에 대한 소비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형 실적성증주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사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2차전지 쪽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태양광 쪽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영향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런 기업들을 제가 좀 자주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부분에 놓고 본다면 회사가 어느 한쪽의 매출원이 치우쳐해지는 게 아니라 스펙트럴이 넓다라는 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가 잘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공부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자주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논화 채널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버튼 나옵니다 편하게 스마트폰에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답신으로 온 문자에서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시고요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노란 툴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매우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수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결국 재차 반등은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실적 모멘텀에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대부분 기업들이 지난 하락장에서 역배율에서 이격을 좁히고 있고요 이평선이 수렴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지금 변곡에 위치하고 있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결국 위로 갈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은 실적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백산 실적에 대한 분석을 좀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매출 예상의 수치는 한 5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전연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을 놓고 본다면 2020년에 40억 2021년에 232억 아무래도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좀 소비를 많이 안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여파로 인해서 수익성은 안 좋았고요 리오프닝,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화로 좀 복귀가 되면서 실적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올해 완전히 좀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전연동기 대비해서 거의 두 배 넘는 실적 성장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이 기업 또한 3분기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 대비해서 크게 상의할 정도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거 결국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바닥에 있다는 건 충분히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혹시 고점에 있어서 몰려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모아가는 게 맞고요 아직 포트에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신규로 진입하셔도 충분히 훌륭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성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6% 정도 됐고요 올해는 10% 정도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전연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 뜻은 매출 성장도 잘 되고 있고요 그 안에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훨씬 더 고 밸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큰 폭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대략적으로 10% 정도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물론 2020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기저효과를 올해 크게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영업이익률도 연평균 성장률이 80% 정도 되리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부족함이 없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언제든 시세와 또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시세가 분출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까지도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100% 정도 수준을 이번 2분기 기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900%에서 소폭이 담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2분기 기준은 1100% 정도 될 것 같고요 두 개 지표들 모두 3분기 기준으로 더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동 비율은 제가 120%가 넘어가면 충분히 훌륭한 기업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요 유동 비율을 제가 열심히 보시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이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2인 컨셉 수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유동 비율이 좋은 기업들은 시장의 어떤 불안기에도 잘 버틸 수가 있고요 그런 기업들은 불안기에 잘 살아남아서 3, 4위 시장 점유율들을 뺏어오음으로써 그들의 어떤 시장 지배력을 더 공고해야 한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 지표를 지금 시장에서는 꼭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사는 좀 펀더멘탈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PBR 밴드선에서 거의 최하단 선을 이탈한 상태고요 그만큼 굉장히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신과 마찬가지로 PBR 기준으로는 한 중간 정도 밴드선에 있지만 실적을 놓고 보실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목표 직관 대략적으로 보수적으로 한 11,500원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업종과 그 업종 안에서도 자동차 부분 쪽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들 백상과 화신이라는 기업을 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적인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와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한다거나 제가 좀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들을 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채널 추가 꼭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상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버튼 나오고요 편하게 스마트폰에서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문자로 답신이 갑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들어가셔서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채널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샵 37715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또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락에 대한 경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반 경직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번에 러닝 시즌이 끝나고 다시 한번 실력주가 달려가는 과정에서 포트에 대한 리밸런싱들을 좀 해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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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